264번, during하고 while, 둘 다 뭐뭐 동안이지만, while은 접속사, during은 전체사죠. 근데 뒤에 구조 보니까 b짓이 나오는데, 앞에 관사가 있어. 관사 뒤에 나오는 건 당연히 명사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가 없다는 뜻이어서, during, 방문 동안,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자, 그 다음, b. 여기는 조금 어려운 어법일 수 있는데, insist의 주장하다죠. 이런 거를 권유형 가정법이라고 해요. 자, 이 권유형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, 주장, 제안, 요구, 명령, 뒤, 대절에서, 슈드 생략, 동사 원형, 자, 근데 해석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. 그게 안 되면은 이 문법을 쓰면 안 되고, 시지에 일치시켜야 돼요. 자, 나는 주장했습니다. 그들이 돈을 간직해야 한다고 쓰지 말고. 그래서 답은 킵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, 폴갓. 폴갓도 ing냐, 투부정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, ing는 뭐뭐 했던 것을 해야 할 것을 엄마가 거기다가 서명했었어야 됐는데, 그걸 잊었다. 그래서 투사인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유성